이홍규 선수가 올해 FA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팀에 남아주셨으면 바래요 타이거즈 구단주님 제발 이홍규 선수 좀 잡아주세요 요즘 야구... 야구 보죠 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기아 타이거즈 팬입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현재 8위를 하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에 선수들 고생 많으십니다 오빠 저는 한화 팬이에요 아 미안해요 웃으면 안되는데 저도 한화 좋아해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한화 팬이셔서 기아 타이거즈 몇위 할거 같나요? 몇위 할거 같나요? 2017년이 좋았죠 기아 팬 여러분들 또 우리나라 야구장 가면 아저씨들이 많이 하는거죠? 똑같아 똑같아 예를 들어서 이정우 선수 안타치면 야 정우야 너 데뷔 때부터 다 맞다 그런거지 좋아요 알림 설정 꾸욱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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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